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동화 시대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인 일렉트리 파이드 스트림라이너의 조형적 부리와 그 진화 과정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스트림라이너는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시킨 부드러운 유선형의 디자인을 의미하는 단어로 감성적이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한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유형입니다. 따라서 이번 아이오닉6의 디자인은 향후 아이오닉7을 비롯하여 다른 전기차에서도 같은 디자인 철학이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가운데 최근 아이오닉6의 매력적인 유선형 디자인과 더불어 순수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5에는 없는 이것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아이오닉6의 티저 이미지는 마치 우주선으로 착각할 정도로 유선형 라인이 인상적인 특징을 가졌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23일부터 아이오닉6 캠페인 홈페이지와 공식 sns 페이지를 통해 아이오닉6의 부분별 디자인 티저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 말쯤에는 완전한 모습의 차량 이미지를 선보일 예정인 가운데 다음달 부산 모토쇼에서는 아이오닉6의 실물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실제로 아이오닉6와 아이오닉5 두 차량이 나란히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아이오닉6는 아이오닉5와 마찬가지로 순수 전기차 플랫폼인 e-GMP 플랫폼을 적용시켜 충전 방식은 동일하며 전기차 충전구 위치도 같지만 아이오닉6의 충전구 디자인이 일부 바뀐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이오닉6는 아이오닉5와는 달리 파노라마 와이드 선 루프가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 아이오닉5의 경우 비전 루프가 있어 차량 어디서나 하늘의 햇살을 만끽할 수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비전 루프는 개방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던게 사실이었지만 아이오닉6에서는 이러한 아쉬움을 단박에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이오닉6는 아이오닉5 뒤를 이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큰 인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